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희날이 되기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랩런트를 서밋으로 우리 강남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또 홍콩 아시아 전도집회를 참여하시고 또 귀국 중인 우리 단임 목사님의 오력과 또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저희는 랩런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랩런트가 무엇입니까? 랩런트는 정체성이에요 랩런트 어떤 정체성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고요 많은 청소년들, 많은 대학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남겨진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랩런트들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려줘야 하는 게 우리 또 부모님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삼서밋의 주역이 바로 나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 이 삼서밋을 준비하도록 그 정체성을 심어줘야 하는 게 또 우리의 기도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을 놓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먼저 서밋이 돼야 자녀가 서밋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의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단 말씀이 서밋이래 삼서밋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고요 저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저렇게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영적서밋으로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능서밋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먼저 올바른 헌금감과 237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학업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두와 선교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의 자녀들도 이 강단의 말씀처럼 랩런트가 썸시 되어줄 줄 반드시 확신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영적인 환경 조성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존경하는 선생님 라삐에게 축복기도를 받게 하는 관습이 있어요 관습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습관 그게 관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왔죠 축복기도 받게 해달라고 이 축복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로 자라길 원합니다 이런 부모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부분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신데 왜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로하셨죠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누가 크냐 싸우던 그런 상태예요 너가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예수님이 지금 한자리 왕이 되시면 누가 한자리 차지할 것이냐 서론 인생을 살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서론이 아닌 본론을 붙잡아라 이런 또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 이 부분을 놓고 말씀하셨죠? 먼저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 먼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금, 토, 일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금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기도의 힘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이 기도의 체험이 없어요 부모님이 기도의 체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기도 체질, 기도의 영적성이 되어질 수가 없죠 부모님의 그 기도의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딱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의의 종들 많은 주의의 종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신앙 그 부분이 자는 아이의 발을 잡고 손을 잡고 맨날 새벽 기도를 같이 가면서 그 기도가 전달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삼성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기회가 금톨의 시대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어떤 기도를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 또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 이 기도가 체질화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기도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체질이에요 예배 체질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불만, 불평,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체질 이걸로 우리가 또 길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 그리스의 저자 안젤라 더크워스는요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습관으로 외주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습관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힘 써야 됩니다 잘 안 돼요 힘 써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습관만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항상 정해진 그 정신기도 시간에 그 자리에 성경책을 펴고 앉아 있다니까요 조용히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죠? 습관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분을 이 저자가 강조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해야죠 우리가 세계보고만 할 체력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하루하고 안 하고 또 하루하고 안 하고 습관을 기르기만 하면요 그 정해진 시간에 습관이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썸인, 기능 썸인, 문화 썸인 이 부분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노예 체질 빼시는 거예요 체질은 생각입니다 마인드 자체가 애국 마인드예요 노예 마인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런 사상과 마인드로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가난이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교회와 가정에서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영적 썸인, 기능 썸인, 문화 썸인으로 3단체를 이기는 랩런트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축복권 사용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누구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받들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 주셨죠? 아이들을 키워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이들은요 어릴수록요 수용력과 흡수력이 대단합니다 부모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다 하나같이 따라합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경점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과 같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강단말씀을 통해 깨닫고 인지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불이익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과 막 잘 놀아주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반면에 놀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얽고 날마다 기도해주는 부모의 축복권을 사용하시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장자의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애서가 막 찾아왔어요 애서가 찾아왔는데 뭐라고 부르짖죠?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축복받지 못하는 자녀는 이렇게 안타까움을 자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 자녀 다 키웠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도 계시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만날 때마다 잔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축복이 블레싱 아닙니까? 진정한 축복은 블러드 예수의 보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다 단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면요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살아나요 자존감 인생을 살면서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이 정확한 복음을 아는 상대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넉넉히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굉장히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은요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을요 부모님으로부터 축복 궤도를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그게 어려서부터 각인뿔이 체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뭐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만 가장 사랑해 엄청난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는 거 또 영육의 장막터가 넓혀지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원의 모든 랩런트들이요 이런 영적인 자존감과 확실한 보금을 가지고 2, 3, 7나라 5천종종 보금화하는 그러한 영적인 서밋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주셨죠 미국의 골프 선수 스코티 셰플러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젊어요 26살밖에 안 되더라고요 타이거 우즈가 8경기 만에 100만 달러를 벌었다 10억에 넘는 돈이죠 셰플러는 17경기 만에 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엄청난 또 성장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가 우승을 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골프라는 달란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달란튼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롭고 대단한 그런 수상소감을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각 분야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랩런트가 태어나고 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우리 메이저리그에 있는 우리 김하성 선수를 위해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원의 모든 랩런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 확신합니다